쾌속 교통망과 자연과 공존하는 에코라이프 사계절 변화하는 경관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휴식처 사람과 마을이 모여 소통의 중심이 되는 눈부신 브랜드라이프의 꿈을 품다 논산 아이파크 첫 번째, 논산 핵심 요충지에 자리 잡은 우수한 입지 환경 논산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235-1번지 1원에 위치한 신규 브랜드 단지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와 도보로 약 5분 거리의 KTX 논산역이 반경 1km 이내에는 논산 버스 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어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선온산 IC, 1번 국도, 4번 국도와도 인접해 있어 수도권, 대전, 경북 등 차량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논산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약 1.5km 이내에는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약 3km 거리에는 홈플러스, 백제종합병원, 화지중앙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과 상권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친환경 단지 설계 논산 아이파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대 24층의 높이로 완성되며 총 7개 동에 45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세대는 84A, 84B, 84C, 106, 152, 158 총 6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중형세대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품고 있는 논산 아이파크의 매력은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단지 중심부에는 드넓은 다목적 커뮤니티 광장도 품고 있어 입주민들께 자연의 힐링을 선사합니다 공원별로 다양한 테마와 식재들을 적용해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자연경관을 갖추었고 이외에도 입주민 여러분의 휴식을 위한 워터프론트 공간 아이들이 휴식하고 뛰놀 수 있는 어린이 유아 통합 놀이 공간과 어린이집 경로당과 더불어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주민 공동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프리미엄 원스탑 라이프의 시작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논산 아이파크는 입주민들의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파크만의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적용된 월패드와 스마트홈 앱을 연동하여 조명, 난방, 환기 제어부터 방문객과의 통화까지 어디서나 원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이외에도 날씨정보 확인, 일괄소등, 엘리베이터 호출, 내차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 적용 시스템으로는 외부 차량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는 차량 통제 시스템과 방문 차량 예약 등록 시스템, 빈 주차 공간을 식별해 알려주는 주차 유도 시스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와 무인 택배 시스템 등 입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을 책임질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모두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 논산 아이파크 이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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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